오즈에 내려놓았던 동바를 건지러 올라왔습니다 과연 고기가 얼마나 들었을지 오 버글버글 하나 없다 고기가 팔고 일각을 한가있네 야이씨 자꾸 내 앞에서 다 나오잖아 어떻게 보자 우와 크다 뱀장어 아니에요? 우와 진짜 많이 들었다 미꾸라지인가? 우와 으으으으 여다 여다 돌멩이 놓고 빨리 돌멩이 여다놓고 밥 잡고 여기가 빨이 나 저기 죽는다고 저기 하나 죽잖아 중털배 중털이 중털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중털이? 이름도 희한하지 중털이 중털이라고 있어요 던져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멀리갔다 멀리갔어요 멀리갔어요 위에 올라갔고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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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건졌고요 이제 4개는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깄다 가리에 오르소 위에 밭 올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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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아 줄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놨구나 네 이쪽이 더 우거져서 꺼내기가 이거 춥을 땜에 좀 힘들겠네 그쵸? 던질 때는 꺼낼 땐 접어 땡겨야지 아니 숲이 우거져가지고 야 향기 향기 향기에요? 찔레꽃 향기요? 찔레향이 진동을 찔레향이 진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또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? 자 오 여기도 많다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개구리에 들어갔어요 오 개구리에도 들어갔어요? 또 그리고 어서 오자 여읍 어디 가봐 이파리가 이파리는 들어 가도 돼 이파리는 쑥쑥 얘는 쑥에 치해서 안 돼 오 여기 안 들었다 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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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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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야야 한 마리... 아 붕어 새끼 아개구리 깨구리 여기 떨어졌다 개구리 내보내야지 개구리가 사람 잡아먹어. 사람이 아니라 고기 잡아먹어. 개구리가 고기 잡아먹어. 저거 또 잡았으면 내가 땡겼어. 오늘도 이 연못에 이제 또 연못에 또 새 식구가 들어가는 거야? 그러니까. 연못에 이제 오늘도 새 식구가 들어가는 거야. 아 맞아. 한꺼번에 와. 짜자자자자자. 아싸. 어디? 빨리 빨리 빨리. 여기도 많아. 오 고기도 많다. 여, 여기 고기 한 마리 집어넣어 빨리. 여기에. 미끄러지 이 친구가. 에이 어떡해 야. 얘들 또 하나 있어. 어 집어넣어. 일로 집어넣어. 야 막 뛰어가지마. 저기도 떨어졌다. 야. 이거 어떻게. 어 막자라지고 있다. 막자라지고. 자 일로. 여기도 새고. 에이. 졌다.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세나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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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뭐였지. 여기. 여, 여기. 에이씨. 얘네. 야. 빨리 집어넣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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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저거 집어넣어 빨리 빨리 오빠 저거 미끄라지, 미끄라지 쟤 죽었다, 뻗었다 이거 한마디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건 냅두고 여기 조그만거 이거는 저희들 살려보내 아, 얼른 시간 끊지 말고 저기 죽는다고 아, 저거 미끄라지 선거 그거 놔두고 그쵸, 저거 젖장이요 뭘 어디 열어가지고 자, 빨리 또 딴거 땡기, 딴거 여기 건 덕지가 이거 빼, 이거 아니, 아니, 그거 아, 이거 밥통 빼라고 밥통 밥 땡기 아, 여기도 밥통 있네 헉, 걸렸어, 걸렸어? 어떻게 안간힘을 다해서 먹잡아 땡기고 있어요 이야, 완전히 엄청 많이, 빠리빨리 와, 와 여기 돌멩이 있는데 돌멩이 빼야 되겠다 물이 다 빼고 있어요 여기도 다 빼고 있어요 오우, 넘 때려가고 있다 넘 때려가고 있다 넘 때려가고 있다 아아 저거 저 비끄러지 큰 거 있다 어, 됐다 어, 아직 안 나왔어 어, 아직 한마디 들었다 어, 아직 한마디 들었다 왕관님에서는 안 나오라고 어, 빠리빠리빠리 빨리 빨리 빠리빠리 빨리 빨리 이야 왜 이렇게 많아? 오늘 점심 메뉴는 매운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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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월탕 확 땡겨있고 걸린다고 매운탕 매월탕 이거 제일 많아 야 파닥파닥파닥 파닥파닥파닥 어머 밥이 하나도 없어 밥을 다 먹었어? 응 아들이 죽어도 먹고 죽지 죽어도 돼 얘네 어차피 이야 이거 봐 비웠잖아 이거 돌멩이 꺼내고 밑에 빨리 아 돌멩이 맞아서 내 짓하고 그래 큰 붕어도 걸렸네 이야 으 네 개 아니야 돌멩이? 뚜껑 닫어 됐어 됐어 얼른 뚜껑 닫어 저거 저거 뚜껑 야 발이 지금 죽어 햇빛 주면 안 돼요? 빨리 가 차로 가 이거 따와 할걸 빨리 가 차로 가 그 놔둬 그냥 야 매울땅 그 놔둬 그냥 이거 붓고 놀다 부어야지 이걸로 더 가 저기로 차로 가라고 줄게 으이차 다 통발은 거기다 놔두고 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연못에서 잡은 물고기 지금 다른 연못으로 옮기러 왔습니다 보라색 이꽃도 여기 한참 예쁘게 피었네요 이 상추인가 배춘가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으 으 으 왜요 어휴 아 여기다 넣어 뭐 여기다 넣는다고 아냐 에이 하하하하 으 으 오 기절했다 다 살아나나 다 살아나나 들어봐 이야 어 어 개구리 도망갔다 야 가만히 있어봐 개구리가 이때도 하고 도망가네 저거 울챙이도 있다 울챙이 배불대고 울챙이 그치 아이고 자 천천히 들어 봐 어따가 이거 촬영하면서 이야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자 자 아 아 야 자 천천히 우와 제가 어 다 근데 배를 어우 야 쏜살같이 도망간다 어 저 붕어가 엄청 커 왕궁어 그치 이야 아 매운탕에 먹어야 되는데 어 저 붕어봐 흥 붕어가 꽤 잡혔네 붕어예요 저거 어 야 이게 와삭 닦아야 되는데 와삭에다 놓아야 되는데 그래 야 근데 저게 배부르해도 어떻게 저거 살아야지 응 다 살아나 다 살아나야지 어 어디 올챙이가 어 배보이고 올챙이가 쟤 배불로 아 시원해 아 아 아 순두부 으 눌레방아 차 눌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어요 고기가 아주 가글버글 근데 쟤네 언제 살아날려나? 물고기 손발로 잡아서 여기다가 방생을 해 주었습니다. 깨구리, 골챙이, 붕어 등등 많은 물고기를 연못에다가 방생합니다.